얼! 킥! 짜장면 배달하기 아 정말 바빠해 짜장면 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배달해야 한대 예 알았어요 빨리 만들어서 주세요 제가 빨리 배달할게요 네 띵우 반점입니다 아 거기 짜장면집이죠? 여기 짜장면 6그릇만 빨리 가져다주세요 네 빨리 가져다 드릴게요 자 다 됐다 해 6그릇 아 6그릇 맞아요 아주 맛있겠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띵우 반점입니다 네 여기 짜장면 10그릇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네 빨리 가져다 드릴게요 자 다 됐다 해 맞네요 10그릇 맞군요 잘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띵우 반점입니다 네 띵우 반점입니다 네 사장면 7그릇 가져다 주세요 배고프니까 빨리 가져다 주세요 네 빨리 가져다 드릴게요 자 다 됐다 해 다 됐다 해 7그릇 네 7그릇 네 7그릇 맞군요 아유 배고파라 잘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띵우 반점입니다 네 띵우 반점입니다 아유 배고파요 배고파요 여기 자장면 9그릇 빨리 가져다 주세요 네 빨리 가져다 드릴게요 아유 배고파요 자 다 됐다 해 자 다 됐다 해 자 다 됐다 해 9그릇 음 9그릇 맞군요 잘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띵우 반점입니다 네 배달 부탁할게요 아유 배고파요 여기 짜장면 8그릇만 빨리 가져다 주세요 네 빨리 가져다 드릴게요 네 빨리 가져다 드릴게요 자 다 됐다 해 8그릇 네 8그릇 정확히 맞군요 수고하셨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수고했다 해 자장면을 모두 아주 잘 배달해 주었다 해 장아 너는 평생 자장면 공짜로 주겠다 해 정말요? 고마워요 아저씨 고마워 친구 다 친구 덕분이야 희흐흑 오빠 아저씨 emptining